아니, 진짜 뭐냐고 뭐야 아, 나갔다! 아, 나갔다! 아이씨 어? 하, 가자라! 오이! 어, 레전드야! 아, 안녕하세요 아니, 얼굴 보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? 하하 아, 저기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네 아, 그래서 밖에 언제 만날 건데? 아, 뭘 만나 자꾸 귀찮게 해 한번 나갔으면 됐지 아, 언제 만날 거냐고? 왜 자꾸 날 만나려고 하냐고? 얼굴보고 얘기해야 그 맛 있잖아 아, 나 귀찮아 머리 감아야 되잖아 뭘 머리를 감아, 저번에도 안 감았더만 어, 내가 감고 간 거야, 놀랍게도 아, 놀랍게도 그게 감은 거라고? 어, 감은 거였어, 저번에 어, 야, 머리 관리 좀 해야겠는데? 와, 오랜만에 띠원해 진짜, 제가 고야들 일주일 동안 닥달해가지고 한 개만, 진짜 오버하지마, 오버하지마 어제부터 낙살 쳤어, 어제 아, 진짜 어디 이제? 너, 일로 와봐 혼날래? 그냥 죽여버려 혼날래? 혼날래? 레전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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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 먹고 빠질 건데 미드 나왔니? 혼날래? 빨래 레전드 레전드 다운 오이! 고백게, 고백게, 고백게 고백게 빨리 줄어낼 듯 넌 안 걷는구나 넌 안 걷는구나 와아, 헤븐 백셋, 글로우, 백셋, 글로우 고마줘 고마줘 헤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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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븐 헤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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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븐 헤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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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븐 어, 야, 지랄 다운, 다운, 다운 헤븐, 헤븐 나 요즘 잘해? 나 요즘 잘하냐고? 나 요즘 없었는데 아, 나 지금 엔트리 감수성이 아주 가득해 아, 좀 엔트리를 하기로 했어 아, 근데 연막 감수성 좀 채워야지 지금 다시 너랑 할 때 원래 연막 하려고 했어 아, 근데 사람들이 그러던데 뭐? 요즘에 버니가 좀 떨어졌다고? 덴피셜 아니야 그거? 덴피셜 아니고? 덴피셜 아니고? 덴포가 뭐뭐가 나온 거야? 나 A링크, A링크 써봐 A링크 써봐 A링크 써봐 아..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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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던데? 야 근데 숏닷이 라인업이 안 들어간 거 아닌가? 몰라? 아마 진짜 초록 못 쏘겠네, 혹시. 나 숏닷이 여기 있어? 얘야 이러고 있네? 오랜만 광고미디셔 썬데이형 아니야 이거? 어? 아 맞아? 진짜 썬데이였어, 그렇지. 됐어. 아 진짜? 저걸 못 쏘겠어. 아 체크가 안 됐네, 개 같은 거. 괴로워. 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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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다, 어 괜찮 천천히, 천천히 그냥 싸우자 아 나랑 맞짱을 두자고? 아냐아냐아냐, 에이로 아, 에이로? 확인했어 썬데이 형! 헤이 썬데이! 아이고, 쇼까세 가셨네 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요 일단 하나는 데리고 갈게 딱 돼, 이 새끼야 아이씨 아, 예? 아, 예? 아, 예? 아, 뭐야, 미드도 있다 아유 씨 이 형이 내 실드를 깼네 씨볼탱? 아, 그 팀한테도 깨져? 어 안 되는 판이었다, 그냥 아, 근데 손 푼 거지? 맞지? 응응 아니, 근데 요즘 사실 내가 왜 이렇게 너한테 그걸 하자고 했냐면 뭔데? 내 유튜브 사람들이 어 너랑 싸운 줄 알더라고 어, 싸웠잖아 예? 개, 개자식아 하하하하 나한테 왜 그랬어? 하하 아, 그런 건 아니고요 진짜로 이적한 다음에 그냥 시간이 안 맞았다고 해야 되나? 너희는 너희들끼리 뭐 또 하는 거 하고 막 뭐 발망전도 하고 막 그러더만 야, 근데 나 스크린방 왜 초대 안 해줘? 어떤 스크린방? 너희 스크린방한테 딛고 어디서 해? 아, 거기 우리 강민이랑 따로 만들었지 아, 만들었어? 어 아, 초대해줘? 봐도 돼? 안 되면 안 해줘도 돼 아니,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거야 너가 이제 유출만 안 한다고 하면 초대해 주지 아, 유출 안 하지 나는 에이 아, 뭐야 쟤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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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목질이 했어? 아, 갑자기 텐션 떨어지네 헬로우 아, 존나비 아, 존나비 뭐, 잼민이야 뭐, 이거 아, 팬텀 들까, 그냥? 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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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 고 팬트, 고 팬트 형님 떨지 말고 얘기해, 떨지 말고 뭐, 뭐 하는 거야 너무 떨지 말고 너무 떨지 말고 아, 싸이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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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бук, 아앤앤앤, 아앤앤앤앤앤앤앤앤 아, 싸이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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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앤앤앤앤앤앤앤앤으하 오이 오이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잘 안다 하이 하이 아이 아 모르 아 아 아 하이 아 아 아 왜 랩 하시는거에요? 트랩! 트랩! 야야야야야야 뭐야 야야야야야 아이씨 폭탄 받아라 아하하하 호이 어 레전드 야 데모야 오히려 그냥 전진을 근데 레이지 뭐하냐 쟤? 그니까 왜 안써? 야 국대대원님 혹시 아이엠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이엠 덴모? 아이엠 덴모 그친구가 폴이 좀 안좋아 흥분하는거 좀 어 야 엄마 엄마 그냥 엄마 형이 이런거 던지지마라고 아이엠 tell 으흠 나 아니 구치라 왜 이렇게 구시렁구시렁 되냐? 이 새끼가 700점 그거 찍은거 알아 어 알지 알지 형 그거 찍은 뒤로 내가 몇 번 이거 오아기 형님 하면서 이제 올려놨단 말이야 그 다음부터 씨베 이런다니까? 미쳐가지고? 저 컨셉에서 헤어나오질 못한다니까 지금? 오! 뭔데? 맞아 왜 죽어 라스트 밋 라스트 밋 클래시 개사기야 그냥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된다 와 방금 레이나 대답도 들었어야 했는데? 존나 그 대꾸하기 싫은 아 예예 아 이 새키 또 지랄이네 약간 아 스모크 쳐야겠다 잡권 주세요 야 오몰미드 오몰미드 뭘 때리지? 에이브 타이네 아 깼다 이러면 B도 없는데? 카메라 보고 있잖아 아 미드 컨택인데 한 명 남았습니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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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고요 오 사이파이 아 케어 벤드 케어 벤드 어 야잔만 아 지랄 케어 플래시 벤트번 벤트번 한번 보여주던가 시장에 잡을 거 잡아야 된다고 이런 게임에서는 흥분하지마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이거 이기면 100만원 어 100만원이요? 어 100만원이요? 오 스파이 쓰러지다 나이스 나이스 터라 와우 와우 레이나 좋은데? 야 잘하는데 레이나 형 콜 어땠어 이거 클로버 보이면 다 보이는 거다 그래 이거야 뭐지 지금? 약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존나 당연한 소리 막 하면서 말이 없으시네 약간 신격화 시키는 그런 거 뭔지 아세요? 사이비들이 하는 거? 존나 교주 같네 이새끼 나이스 국가대표 같애서 고치라 양경 확실하지 이게 잘하니까 아무런 원하네 베이스 엘보라트 오이 오오 이걸 이겨? 오오 좋은데? 나이스 콤비네이션 야 못자 레이나 야 세컨샷 좋았다 행구랑 야 레이나 승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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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나 누구야 보자 그니까 이 사람 개 잘하는데? 아 보우님이구나 보우? 어디서 많이 봤는데? 아니 프로 저거 너 만났잖아 저번에 체르파잖아 체르파 아 아 그 보우님? 나 너 모르지 아 아 그때 그 때 킬조이 했던 거 같은데 아 기억나 아이씨 어 아 아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